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 같은 국어, 무비국어, 비교할 수 없는 국어, 무비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커리를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번 커리는 겨울방학에 딱 맞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어떻게 내가 문학, 국어에서 특히 문학을 잡을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걸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다른 부분도 다 어려워요. 국어 영역에서 문학도 어렵고 또 독서도 어렵고 독서는 도대체가 화법과 장문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거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슈가 많이 생겼는데 사실 문학 한 부분만 딱 이렇게 놓고 보면요. 다른 영역보다 우리 국어 영역 내에서의 다른 부분보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이걸 좀 빨리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빨리 좀 길을 잡아줘야 그래야 그 이후에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뒤통수를 맨날 때리고 있는 그 독서 있잖아요. 그 독서까지를 잡아가는데 문학이 큰 역할을 해줄 거거든요. 나중에 실제 시험 문제 풀면 알 거예요. 문학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한 지문을 날릴 거냐 아니면 그 지문도 내 걸로 가져갈 거냐 그 문제도 내 걸로 가져갈 거냐 이게 나중에 결국 등급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문학을 잘 공부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이 커리를 지금 찍기로 했어요. 내용을 지금 보시면 겨울방학 문학 잡기라고 얘기를 해놨죠. 엄선경 선생님의 무비국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무비국어는 문학 부분이니까요. 영화 같은 무비국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강편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 같은 거에 선생님 얘기를 찾아본 친구들은 아니면 선생님 수업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거나 유튜브 통해 선생님을 접한 친구들은 엄선경 선생님의 문학은 진짜 영화 보는 것 같다. 힐링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고요. 문학이 이렇게 공부하는 거라는 걸 문학이 이런 거라는 걸 저는 인생에서 처음 알았어요. 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의 문학을 통해서 문학에 흥미를 느끼고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게 돼서 문학에서의 시간을 줄여서 독서에 투자할 수 있었어요.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볼 거예요. 맞아요. 지금껏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방식은 밑줄 치고 외우는 공식 암기의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식 암기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문학 작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네 글은 누구 거랑 닮았는데 이거예요. 너 그런 방법으로 글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제일 싫어해요. 모든 작가들이 그걸 싫어하는데 굳이 그걸 시험 문제에 답을 맞추겠다고 몇몇 해당하는 케이스를 밖으로 뽑아내서 이걸 공식화해서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하는 거는 그런 공식 자체가 문학의 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들 또는 그거 몇 번에만 통하는 내용일 뿐인 거지 전체적인 문학을 갖다가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문학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학을 배우고 그리고 아마 이걸 통해서 대학을 가고 대학하고 난 다음엔 선생님한테 배웠던 문학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문학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시를 읽어주고 그런 방법들이 아 엄숙영 선생님한테 배웠던 방법이 우리가 대학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문학을 제대로 익힐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선생님이 지금 이 겨울방학 동안 문학을 한번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잡아서 공부를 확 시키려고 합니다. 음 걱정하지 말아요. 힐링도 힐링이지만 재밌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중에 문학에 빠져들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엄숙영 선생님의 무비 국어라고 이야기를 해놨고요.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문학 17문제입니다. 원래 15문제였었죠. 근데 거기서 두 문제가 늘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간접 연계. EBS의 비중이 축소가 되면서 70에서 50으로 축소가 되면서 그러면서 간접 연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평가원 측에서 이제 방향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때 간접 연계라는 건 사실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미 간접 연계까지 다 대비를 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 작품, 그 작가의 그 작품의 그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작가의 그 작품의 다른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오고요.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의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작가의 작품과 같은 주제인 다른 글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EBS는 과거에도 문학 공부를 하는데 기준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EBS 수업을 할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작품들은 외우고 가면 됩니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한 적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작품들이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기출모의고사나 사설모의고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다른 작품들을 볼 때 그 작품들을 정말 잘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실제로 그것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적용이 됐었고요. EBS의 비중이 축소가 됐다. 간접 연계가 될 것이다. 문학의 열일곱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찾고 싶어하는 거 압니다. 선생님이 그래서요. 선생님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어떻게 문학 공부를 하면 되는가 라는 걸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 무비국어 더 비기닝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올 텐데요. 하나는 지금 2021 무비국어 더 비기닝 이거는 개념 종합편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법과 장문, 언어와 매체, 그리고 독서, 문학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될 기본 개념들을 예시와 함께 넣어놓은 강의가 2021 무비국어 더 비기닝입니다. 그 다음 2022 무비국어 더 비기닝이 나올 텐데요. 이거는 기출문제 있죠.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기출문제가 뭐냐면 2022년도 예비시행 수능 국어문제하고요. 그리고 2021년도 수능 국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면서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게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할지 또 가장 중요한 거죠. 기출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해야 될지 정말 자료가 많은데 94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 문제까지만 해도 정말 많잖아요. 다들 그런 얘기하죠. 그것만 제대로 분석해도 너는 국어 1등급이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어떻게 제대로 분석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2022 무비국어 더 비기닝에서 어떻게 기출문제를 접하면 되는가? 또 사설모의고사라든가 아니면 문제풀이에 들어갔을 때 거기 나왔던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용하면 되는가? 라는 거를 무비국어 더 비기닝 2022년도 버전에서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선생님 저는요. 아직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 다 약해요. 그냥 국어 자체가 노베인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은요. 무비국어 더 비기닝의 2021년도 버전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나와 있는 개념들 실제 시험에 사용할 수 있게 확실히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개념 같은 건 좀 돼 있어요. 선생님. 완전 노베는 아니거든요. 좀 돼 있는데. 근데 2022년도 문제하고 2021년도 수능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출 제가 어떻게 혼자 공부하면 되는지 방향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무비국어 더 비기닝을 2022년도 버전으로 들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22년도 버전으로 새로 나오는 강의가 문학 개념화 강의와 문학 공부를 위해 꼭 필요한 꼭 알아야 하는 문법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문학 개념화 강의는요. 앞에서 무비국어 더 비기닝의 2021년도 판에서는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밀체를 같이 묶어서 다뤘잖아요. 근데 2022년도 문학 개념화 강의에서는 정말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화만 예비 수능 시행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을 선택지 살펴봤어요. 6월, 9월 그리고 2021년도 수능문제에 나와 있는 선택지들 살펴봤어요. 개념 모르면 접근조차 못하는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작품을 이해하고도 아예 문제를 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문제에서 버벅거리다가 나중에 독서에서 시간을 깎아먹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경험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래 문학 문제는요. 이렇게 읽으면서 답을 찾고 그리고 빠르게 풀어서 어떻게 해야 되거든. 독서로 들어갈 시간을 잡아야 되거든. 근데 생각을 하는 거야. 이번에 수능 시험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어요. 선배들이 뭐라고 했었냐면 아, 선생님 그게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시험 문제 다 펼쳐봤을 때 문학도 다 아는 작품이고 독서도 이렇게 봤거든요. 일단 문학 먼저 그리고 풀고 난 다음에 독서로 넘어가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예상외로 문학에서 선택지 나와 있는 말들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시간이 오바가 돼서요. 나중에 독서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문학도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서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라요. 문학의 목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걸려요.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쪽에 다른 문제를 풀어갈 때 그 시간을 뺏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어차피 시험 문제를 볼 때는 45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라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놓고 그러고 시험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문학에서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게 되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문학 개념 중에 꼭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 개념들을 뽑아서 엄격하게 선별해서 문학 개념과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1 버전 개념 종합편에서 무비고 더 비기니기로 전체적인 개념을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저 개념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라고 생각이 되면 문학 개념과 강의로 다시 한 번 정리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 저는요. 문학의 개념이 진짜 약하거든요. 라고 생각이 되면 문학 개념과 강의를 바로 들으시면 돼요. 문학 공부를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문법이라는 이 강의는요. 화법과 상문 언어와 매체로 두 개가 나누어지면서 학생들 중에 언어와 매체에 나와 있는 언어 부분의 지식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학도 문법적인 요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문학 개념화나 아니면 무비고 더 비기닝 개념 종합편에서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룹니다만 알고 지나가면 훨씬 더 편하게 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걸 그냥 모른 척하고 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학 공부를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문법이라는 강의를 만들었어요. 운문이 특히 약한 친구들 있죠. 고전 운문이나 못 읽어요. 그죠? 아니면 현대 운문. 와 읽기를 읽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학 공부를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문법을 통해서 혼자 여러분들이 작품을 접근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문학에 필요한 문법만 뽑아서 예시와 함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거라서요. 이 강의를 통해서 문학적인 어떤 문법 그 힘을 정확히 기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로 나올 때는요. 대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과수연이라고 나오고 1, 2, 3, 4, 5 선택지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설명 없이 종결험의 반복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문장의 반복이라든가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잘 모르는 친구들은 문학 공부를 위해 꼭 알아야 하는 문법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짧게 선생님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금방 내용 정리하고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엄샘의 문학노트 강의가 있어요. 선생님이 엄샘의 문학노트 강의를 구성을 할 때는 회사 측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이 강의를 매해 이제 선생님들이 강의를 갖다 리뉴얼을 할 때요. 새 강의로 들어가면서 과거에 있던 강의들은 다 없애고 새로 이제 강의를 또 찍거든요. 그런데 그 새 강의를 찍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회사 측에다가 나는 학생들이 문학에 대한 것만큼은 정말 메가스터디 있는 엄선경 선생님 강의로 가보면 거기 다 있지 않냐? 그냥 그거만 들으면 돼.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회사 측에 요청을 드렸어요. 선생님이 강의를 구성을 할 때 엄샘의 문학노트는 고전우문 편이 하나 둘이 있어요. 고전우문 편 하나와 고전우문 편 둘은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 다릅니다. 겹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고전우문 편 하나를 듣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걸 채우고 그 다음 더불어서 둘을 또 들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 쌓일 수 있게 그렇게 선생님이 구성을 했어요. 고전우문 편, 현대우문 편까지가 있는데요. 고전우문 편 하나 둘, 고전우문 현대우문 모두 다 여러분들이 이후에 새로 선생님 커리에서 강의가 들어가더라도 겹치는 것 없이 여기서 내용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 더 많은 작품들을 다른 강의에서 또 들을 수 있게 그래서 이 강의들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앞에서부터 고전우문 편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순서대로 따라가셔도 되고요. 패스를 이용해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출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내신 공부들 같은 거 하다가 어? 내가 필요한 작품이 있어. 그 작품은 엄선경 선생님 강의에 가서 있는가 한번 볼까? 하고 가서 뭐 하시면 돼요. 그거 뽑아서 골라 들을 수 있게. 선생님이 정말 백과사전처럼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에요. 백과사전처럼 여기서 다 찾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강의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엄선경 선생님 문학노트 같은 경우는 저런 선생님 기본도 다 돼 있고요. 문제도 어떻게 유형으로 나오는지 알아요. 근데 전 작품을 정말 잘 모르거든요. 어우 저 진짜 문학이 싫어요. 어떻게 문학을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엄선경 선생님 문학노트 시리즈를 순서대로 따라 들으시면 되는데요. 문학노트 시리즈를 들으실 때 열심히 여러분들이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냥 어디서건 선생님 강의를 틀어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선배들도 다 그렇게 해서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밥 먹을 때 잠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동할 때 아니면 공부하기 싫을 때 이럴 때 선생님 강의를 그냥 유튜브 대신 틀어놓으세요. 유튜브 대신 틀어놓으시고 물론 유튜브는 지금 공부할 때 우리가 볼 수가 없으니까요.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재밌게 자기도 모르게 몰입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내용들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면서 아 이 작품이 이런 거였구나.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 스토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어. 아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였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문학의 힐링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이 문학노트 시리즈를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전운문편 하나 둘 산문편 현대 산문편까지가 각 분야별로 선생님이 중요한 작품들을 뽑아놨고요. 문학 종합편이 있습니다. 이 강의는 앞으로는 선생님이 다시 못 찍을 것 같아요. 약 100편 정도의 작품이 여기 문학 종합편에 현대문학 고전문학 현대 운문 산문 고전 운문 산문 쫙 들어가 있는데요. 문학 교과서 11종에 나와 있는 작품들 중에서 중요한 작품들 있잖아요. 그것만 뽑아 선생님이 문학 종합편에서 다뤘어요. 앵간한 작품들은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험 범위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야. 여기에 지금 100편 정도를 뽑아놨잖아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도 이 작품들이 또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그렇지. 그래서 문학 종합편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딱 듣기 좋아요. 지금 딱 듣기 좋아서 문학 종합편 수업 들으면서 교재 보고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만두 선생님이 손글씨 정리노트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쭉 한 번 훑어보이면 복습이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모여주면 정리를 해주면 겨울방학 동안에 문학의 기반 말 그대로 많은 작품들을 다양하게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학노트 시리즈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선생님 저요. 사실 문학 작품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문제를 잘 못 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엄쌤의 문학노트 문제풀이 편 강의를 2021 버전으로 찍어놓은 게 있어요. 문제가 진짜 많아요. 선생님이랑 다 같이 풀 거예요. 같이 풀 거라서 엄쌤의 문학노트 문제풀이 편으로 여러분들이 모아시면 내용을 정리를 해두시면 문제 푸는 방법 거기에 나와 있는 선택지 말들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하면서 어떻게 문학 문제를 풀면 되는가 라는 거 있죠. 그 푸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무지라고요. 비타민 교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에 단무지라는 교재가 나올 거예요. 이 단무지가 뭐냐면 워크북이에요. 워크북이라서 이 단무지라는 교재에는 약 700문제 정도의 문제가 들어있는데요. 그 700문제 정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선택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나와 있는 작품들이 어떻게 문제의용으로 나오는가 라는 거 있죠. 이런 걸 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단무지 워크북 속에 들어있으니까 단무지 구입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시고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앵간한 문학 기출문제 여러분들 모아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 시험 문제의 유형에 가장 근접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들었어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쯤 되면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2022 고농축 EBS 수능특강이 나올 겁니다. 원래 2월달 정도에 이제 우리가 EBS가 출간이 되거든요. 그럼 그 출간된 EBS를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이 바로 고농축 EBS 수능특강 온문편, 산문편을 이제 촬영을 시작할 거예요. 교재가 또 나올 거고요. 그럼 그거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아 앞에서 놨던 문학기반이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앞에 조금 고생해요. 앞에 조금 고생하고 뒤쪽 들어가서 어차피 독서하고 화법, 장문, 그 다음에 언어 매체 때문에 되게 힘들 거니까 뒤쪽 들어가서 조금 편하게 문학을 단단하게 그냥 나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공부를 지금 겨울방학 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쭉 듣고 그 다음에 이때 2월달쯤 됐을 때 그때 고농축 EBS 수능특강 온문편, 산문편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는 이걸 기준으로 잡아서 선생님이 또 한 번 뭐를 찍을 거냐면 엄섬의 문학노트, 고전온문편, 고전산문편, 현대온문편, 현대산문편을 찍을 거예요.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EB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봐야 할 바로 그때에 나오는 EBS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연계, 비연계, 간접연계까지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엄섬의 문학노트 시리즈는 다시 리뉴얼해서 나올 거고요. 그 리뉴얼한 내용이 이제 또 진행이 되다가 6월달쯤 되면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고농축에 대해서 수능완성이 나오겠죠. EBS 수능완성이 나오니까 선생님 교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완성 교재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6월달쯤 됐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6월의 곰, 6월의 곰을 통해서 내 아이는 6월의 모평을 갖다 전부 다 정리를 하면 되고 이후에 이제 문제풀이편이 한 번 더 나오면서 앞에서 배웠던 문제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서 이제 EBS의 기준을 두고 새롭게 문제용들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또 연습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앞부분에 공부를 좀 많이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이 좀 그나마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공부를 많이 해 두시면 후반부에 들어가서 편합니다. 나중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선생님을 너무 늦게 만났어요. 라든가 선생님을 좀 더 빨리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아쉬워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앞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문학공부 계속, 국어공부 계속 같이 했던 친구들은 나중에 선생님의 어떤 도움으로 제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든가 높은 등급을 받았어요. 라든가 원하는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문학을 새롭게 배우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후기로 많이 남기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겠죠?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그 좋은 경험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 지금 앞에서 말해줬던 것처럼 컬을 쭉 따라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문학실력을 좀 늘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국어영역이요. 꼭 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독서, 그 다음에 학법, 장문, 언어와 매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문학도 열일곤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에도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같이 문학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게시판에 와서 물어봐요.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면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저 질문할 게 있어요. 라고 게시판에 질문 남겨놓으면 선생님 질문 게시판은 내가 다 답글 달아요. 선생님이 다 답글 다니까 선생님하고 직접 소통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 한번 겨울방학 잘 보내봅시다. 겨울방학 잘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3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성적 다 걷어가지고 멋있게 원하는 대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보고 싶고요. 어쩌다가 이제 또 꿈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한 해 더 하게 되는 친구들도 이제는 선생님 손잡고 가는 거니까 더 방황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꼭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같이 이제 공부하러 우리 강의들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